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수많은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수건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서초구 을 후보들도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하화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장 때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상을 문화광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세계 명품 도시의 메카로 만들어보고 싶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화하여 지상을 녹색 문화단지로 조성해서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곡 등등 서초구 을지역 자연부락 종상향 문제도 뜨겁습니다. 원지동 추모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으로 인근 마을 종상향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거 전용지역과 주거 일종 전역을 용종률을 상향 및 종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후보들은 성디 마을 개발, 상습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지역 내 상업시설 확대 등 서초울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지정 확대를 통한 남태령과 효력료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또 성디 마을은 정말 글로벌 타운을 해서 국제화 살아 숨쉬는 그런 종례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반면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박근혜 정권 심판을 이번 선거에 출마 이유로 밝혔습니다. 지금 후보자 분들에게 탄핵 연대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최초의 법안으로 박근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욱 주목을 받는 지역 현안, 무군 현안을 해결할 일꾼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경기캐이블TV 엄종규입니다.